내일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우리의 핵심 참석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로 아마 실제 복음의 마음대로 내게 세우는 것 이 언약을 잘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찬양인도 같은 걸 해보면요 우리 지금 찬양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언약을 잘 잡고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겁니다 5천 종족이 확실해지면요 여러분과 이런 일꾼들이 다르게 보여요 외국에 가끔 나가보면 언약 잘 못 잡고 있는 게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조금 오천 종족을 생각하는 앞으로의 기도, 찬양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다민족, 오천 종족 부르면 훈련도 시키고 찬양도 같이 하고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람이 있을 때인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이 다리를, 이 한쪽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좀 많이 못 써요 약간 저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못 써서 우리가 안타까울 정도로 이 청년이 대학생인데 모든 어려움 속에 다리가 불편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얼굴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그려놓고 혼자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진짜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얘 때문에 대학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은 급한 일이 내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지? 누가 교인도 물었더니 집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좀 충격되더라고요 그냥 다리 밑에 적당한 천막창이 있다는 데 내가 가봤어요 그랬구나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죠 기도하는데, 이제 대학 1학년이에요 대학을 입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새벽 기도 때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눈치를 채우게 되죠 자기가 더 녹금도 없어 학교에서 무더군 여당해야 돼요 그래야 2학년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은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자, 저게 복음과 은약의 힘이구나 나는 그냥 참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복음, 은약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복음 전하고요 미국에서 최고가는 대학에서 이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수학의 천재라 대학에서는 이 친구를 앞으로 교수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 하나 절지만은 다리 두 개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랩런트와 TCK는 오늘 주제입니다 이 캠프를 늘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다면 큰 걸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는 집에 가고 보면 낙심되거나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집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랩런트가 학교 가도 정말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 없습니다 학교 가도 정말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다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약간만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만 누리면 돼요 이러고 막 이러고 다 몰라도 돼 그냥 아 그 순간에 비치 캠프만 남았대요 우리 많이 외우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떤 랩런트가 있는데 고백하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너무 집이 어려운 거요 어떻게 어렵냐 아버지하고 말 안 한 지가 3년 됐어 같은 집인데 지는 지들어 방에서 하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엄마 힘들겠어요 밥도 따라먹고 아버지하고 대하면 대가가 안돼요 그렇겠죠 지가 힘드니까 내 면담을 듣고 있겠죠 내 면담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참 괜찮은 면담을 들어요 이런 고민을 네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가 아버지에게 빛을 비춘 거예요 아버지는 어둠에 잠겨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살아온 게 은혜요 기적이요 네가 빛을 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빛은 아버지에게 빛이게 되죠 참 안타깝죠 이런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반드시 목표가 나와요 이때 반드시 목표가 나와요 이정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300% 사실은 제가 쓴 단어지를 읽으면 300% 넘어서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의 학업이 100% 축복받고 이 전문성이 100% 주고받고 현장으로 주고받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 가지를 약간 뭐랄까 예상은 해야 돼요 첫째 뭐가 오는 거니까 렘넌드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있잖아요 가보면 또 얻을 때는 피팍도 와 내가 렘넌드 전도자의 고백 마지막 밤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렘넌트의 고난은 캠프의 시작이다 시작도 안 했는데 무너지면 안 되지 초대교회를 2단 운명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시작이요 렘넌트의 핍박은 반드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여유있게 하세요 저는 부진한 사람보다 깨우는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기다리세요 설치다가 손해보는 사람 참 많아 여러분 끝까지 손해받아야 되는데 설치할 게 뭐 있어 기다리기도 하고 전환점이 되겠다 여러분이 응답이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세계화되는 복음을 이렇게 되면 렘넌트는 옵니다 스대반이 죽게 됐죠 죽은 거를 알았지만 그게 세계사리는 전환점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등장한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지 이게 세계화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렘넌트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항상 다섯 가지 힘 누리는 내용은 이미 들었죠 그래서 약간만 가지면 됩니다 약간만 가지도 돼요 나이 든 사람이 40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루만 해도 효과가 납니다 이게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유아들은 막 움직이죠 안 그렇습니다 얘들은 막 움직이는데 0.1초 만에 각인대요 아니 유아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렇게 안 돼요 젖먹이가 완전히 엄마의 반전이 아닌데 1시간 예배되는데 탁 탁 이럴 때 계속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움직이는 데 연결èces시면 확 확 확인되죠. 램 느닐 때는 한 번 da 각인된 거잖아요, 이게 영이에게. 그게 차이점이에요. 나이 들을 때는, 막 백날 안 한 데도 안 되는데, 이제 딱 들어갔다 각인돼요. Because, Serbit time을 가지라. 어차피 At home이 될 거니까! 그럴 준비도 하고. 여유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응답한 게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합니다. 오늘 렘데이인데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망대 세우는 비밀을 알게 해주고 지금 세우게 해주고 내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세우게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세우게 하십니다. 일 때문에 세우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